자,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입니다. 아이돌학교 출신의 인기 걸그룹입니다. 박지원, 장기우리, 송하영, 노지선, 이채영, 이세롱, 이서연, 백지현 자, 프로미스나인 정면 향해서 정면 카메라 보시고 포즈 취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보고 포즈 부탁드립니다. 연습 포션 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왼쪽 부탁드립니다. 자, 프로미스나인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분께 많이 통해 드릴까요? 네, 저희가 아직 신인인데 이렇게 시상식에 참여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영광이 너무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열심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포토타입 뿐만 아니라 이 방송 라이브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프로미스나인의 모델 포즈 꼭 보고 싶다고. 자, 오늘 2018 아시아 모델 어워즈에서 프로미스나인 모델 포즈로 마지막 포즈 마무리를 할게요. 하나, 둘, 각자 캐고의 모델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카메라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기 월그룹 프로미스나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미스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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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